음... 피곤해... 괜찮나? 지금 상태? 코수염 막 좀 멀리서 이렇게 멀리 있어야겠다 수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여기 왜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꼬맣게 나지? 아... 이거 봐 여러분 너무 아저씨 같아 이거... 어떻게 해?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말 안하면 이렇게 안 난다고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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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german 이게 좀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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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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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오랜만에 여기 좀 소통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지금 먹을 걸 시켰는데 저 이거 자르고 왔어요 이상하게 여기만 여기만 그렇게 돼 이렇게 이거 제모해야 되나? 여러분? 제모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먹을 거 시켜놨는데 그거 이제 오기 전까지만 좀 하려고요 네 오늘 메뉴는 저의 닭갈비 닭갈비 시켰어요 요즘 복싱 열심히 해요 저 팔이 엄청 굵어졌어 딱 보이세요 여러분?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엄청 요즘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스파링하다가 여기 나가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못 가고 있어요 하아 하아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에 머리도 해가지고 머리도 한 겸 이렇게 영상 켰어요 샀어요 머리 잘 어울리나요? 근데 이게 살살하고 싶어도 마냥 살살하고 싶어도 제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고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스파링은 막상 막상 윙 위에 올라가면 확 바짝 김장 긴장해가지고 막 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지금 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야 되시죠? 왜 야 웃으시지? 무슨 잘못이야? 요즘 너무 바쁘게 되게 바쁘게 지나서 어우 너무 피곤해요 반팔 에이 집인데 반팔 뭐 어때? 당신은 린스 안 해도 되잖아 이미 프린스라서 많이 갔는데 좀 머리색 이게 원래 그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그 코 뭐였지? 까먹었다 까먹었어 까먹었어 또 뭐였지? 무슨 코 멋이겠는데? 에이 그거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뭐 어떻게 이렇게 잘되지 지내시나요? 어 맞아요 엄청 길었어요 그 네 그 일행이 아 참 코로나도 지금 1단계로 내려가서 다행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경각심 같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그래야죠 요즘 요즘 코로나가 참 사람 여럿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오늘은 복싱 못했어 아 코토리베이지 맞아 코토리베이지 아 맞아 맞아 아 아 아 우리 우리 샴 누나가 왔네 여기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세요 예슬님 예슬씨 이 자리가 어디라고 뭐지 어 코토리베이지 아 그 누나 이거 코토리베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브라운이에요? 이거? 어쩐지 색깔이 많이 다듬는데 색깔이